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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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와 아 뭐야 왜 이렇게 쳐다봐 기분 예쁘게 잠깐만 설마 저 사람인가? 와 저 변태같은 새끼 내 팬티 스택 게임 사려고 해? 뭐? 세탁은 안 하셔도 돼요? 와 저 진짜 미친 새끼네 저거 저거 어떡하지?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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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도망가야겠다 저기요 당근 맞으시죠? 아 이 새끼 맞네 아 이 미친 변태 새끼 진짜 어떡하지 당근 맞으시죠? 야 이 변태 새끼야 너 내 팬티 스택 게임으로 뭐 하려고 그래?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중고 거래가 무서운 거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 이거 모르는 척하네 너 내 팬티 스택 게임 사러 온 거잖아 저 당근 팔러 온 사람인데요 외장하드 사시려는 분 아니에요? 네? 당근 외장하드 사시러 온 분 아 외장하드요? 아니에요? 아 이 사람 아닌가? 어디야? 어디야? 저 위야? 아 여기인가? 아 내가 오해했네 하긴 팬티 스택킹이 다 괜찮아요 저기요 네? 혹시 팬티 스택킹?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